제1회 캠핑을 간 추역을 여행하는 곳으로 순간 이동! 이거 고개 굽는 거 와 고개 고기가 있어야지 아! 내가 스테이크 멈춰봐 아무튼 아무튼 뭐해 하나, 둘, 셋 이것 좀 멈춰보세요 꼭 이리 오세요 여기 여기 밑에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고기 밥도 올려줘 밥도 고를까? 밥도 고를까? 가람도 해야지 밥은 아니고 초밥을 고르는데 이동자만 고를까? 희망도 레몬 레몬 레몬이야, 맛없어 너가 지암팔사야? 아! 나는 걔네만들 됐다 이거 라임 아니야 지암팔사 라면에 나 혼자 산다의 돈이 있어요 아니야 나 혼자 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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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킁자 저작권이야 어 땡자 땡자 손으로 먹어 응 나 그냥 이렇게 먹을래 너 그러다 입술이야 밥이 누르지가 됐어 아니야 밥이 누르지가 됐어 밥이 누르지가 됐어 물 좀 묻자 지금 물 그냥 물 그냥 물 그냥 썩어들잖아 그래 특강 사과물로 놔야지 숯어야지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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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음새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나 울어 아! 나 울어 나 뜨거워면 울드라 아! 아! 뜨거워 뜨거워 그린이 인사 입에 불 붙었어 나도야 소리난다 그린아 나 어떡해 무서워서 방구 꼈어 아! 방구가 뜨거워 불을 먹었어 아! 방구로 좀 누룽지 냄새난다 방.. 방구로 방구로 그때가 불을 내보내야 방구가 불이 됐어 우리 이제 또 뭐 먹을까? 우리 뭐 먹을지? 아 근데 일단 이거는 치우자 빛나 소리 빛나 소리 빛나 소리 우리 일단 여기서 캠프파일 몰라? 캠프파일 몰라 불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 보는 거 모닥불 피우자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좀 떨어져 불 피울 거야 어! 이제 밤이 됐다 아! 아! 불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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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라 나 피울 것 같다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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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밤 밤이 밤이 좀 바 지금 다섯시네 아닌가 뭔 소리야 밤을 꼭 쓰잖아 맞네 다섯시네 무슨 지금 1시간 지내면 현금 땡면 합니다 맞아 할머니들이 많이 봐요 그거는 금쪽 같은 땡기 땡기 에서 나와요 그 귀여운 할머니께서 보실 때 소용히 해 하지 말자 그럼 그래 우리 좀 유명해진 것 같아 이런 불 불 좀 더 넓게 누나 떨어져 부디여 불 죽어요 아! 조롱이 누나 탔다 저거 보세요 고기 고기 됐다 먹어 찬물 축축 불 불 먹어 어쩐지 너가 주황색이 된 것 같아 왠지 우와 불 이거 봐라 뭐 갈라 아 미안합니다 좀 떨어져 아 탁 탔어 우와 불이 불이 여러개였다 갑자기 확 커졌다 보세요 저기까지 왔어 편집 우와 그럼 우리 이정도면 됐으니까 불 좀 어떻게 끄지 어떻게 꺼 방법이 있지 자 초롱웨이키 나옵니다 나무웨이키 초롱웨이키 응 이거 키위가 됐어 우와 키위 부위야 우와 나 진짜 존지다 존지네 먹으면 없어지네 어 먹어도 먹어도 계속 살아나 아니네 상상력 풍부 하하하 이러다가 파수구 쪽으로 이렇게 하는 우린감 무제는 이러다 파수구 오징어게임 땡 정우 땡 이랑 이정땡 이랑 부부야 지수아무 일땡에도 납니다 전지척 참경 땡 점 그리고 종우 우리 엄마가 종우땡 을 엄청 좋아해요 잘생겼다고 손흥땡 보다 더 좋아해요 손흥땡도 남편보다 남편보다 더 잘생겼다 손흥 말도 안 돼 손흥땡이랑 토트땡이랑 어제 토트땡이랑 첼땡 말해도 돼 토트넘이라고 토트넘이랑 첼스랑 금균데 2대2 됐죠 헤리케인이 헤딩으로 극적인 동창고를 했답니다 쭉쟤라리 뭐지 잠그자 랩 다치고 오야 우리 들어가자 뿅 이렇게 있자 안에 어 여기도 여기도 집이야 어 여기 집이야 지금 밖에는 깜깜합니다 너무 깜깜해 찬 다리가 찢었어요 근데 너무 우리 이제 잘까? 아니 우리 우리 황금땡이면 보고자자 그래 어떻게 저 저 저 홍 모식이 이름 뭐야 홍진아 홍진아 홍진아가 주자렘의 본부장을 좋아한다 근데 그 뭐야 차 모식이 차예련 아이 그거는 분명이잖아 뭐야 어여 차장국 차장국 변땡도랑 오남땡생 대박 그사람이 거짓말을 했어 어 그사람 귀여운 할머니 귀여운 할머니 그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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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할머니가 누군데 그 귀여운 할머니 많아 그 귀여운 할머니 죽이라고 한 사람이라 귀여운 할머니 그사람이 누가 죽일라고 그사람 그사람 알지 머리 그 머리 머리 등장인물 좀 보자 서땡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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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땡라가 그 귀여운 할머니 죽일라고 했어 누구야 이름 할머니 저 보자 조미숙 아니야 아니야 김혜경 죽이라고 했어 아 김땡경이라고 해 그거 차이 아니 아니 서유라가 아니 서유라가 아니잖아 서유라 맞잖아 서유라 맞잖아 아니야 서유라야 아 진짜 서유라야 그 머리픈거 어 그러니까 서유라가 거짓말 잘하고 어 김혜경 좀 잡지마세요 그 다음에 그사람 있잖아 차예련 이름 뭐야 그 그 오이자이브사단 오이자이브사람 오이자이브사람이랑 고대철 진짜 고대철이 그 조소민 그 사람이 누나잖아 뭐 누나잖아 고대철 고대철 고대철이 그 안경끼고 뭔가 좀 모자란 사람이야 어 그러니까 그 사람 누나 누나 있잖아 그 사람 누나 아 그 빨간머리 어 그 편의 고미숙 아니 왜 두라할모녀 우리 이제 이거 한다 을아차차 내 땡 을아차차 내 인생 땡 그거 있거든요 우리 초역의 나라에는 을아차차 내 인동 있어요 어 여기서 한별이 힘찬이 힘찬이 힘찬아 그 엄마가 이러잖아 예쁜척하는 엄마 와 힘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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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어 이끌어 아 재밌었다 이리가 이렇게 재밌나 크라 크라